이게 나왔습니다. 눈치 볼 거 뭐 있어요? 확 잘라요? 강동화 본부장이 시킨 거야? 절 내쫓으려고 꾸민 짓이에요. 그건 아닐 거예요. 내가 널 준 건데 어떻게 된 거야? 야, 너 어디 아프냐? 쉬면 좀 나을 거야. 유수연이 알면 어떻게 될까? 오늘은 엄마가 안고자. 내가 빌려줄게. 확실해? 네, 확실합니다.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